ㅎ ㅅㅍㅍㅁㅍㅅㅁㅁㅁ95 어 어어 어어 어어어어 그래 아빠 왔다 윗췄 과연 나의 장비로 이 녀석을 처단할 수 있을까? 와 이씨 넌 뭐야 아잇 아잇 자 쏴 이 새끼야 나 회복이나 시켜 빨리 와잇 으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ㅡ 샰 샰 끄죠 흐어지 이 새끼 아 아 자 자 어디서 헛짓거리야 이 새끼야 그렇지 자 막타 한 번 제대로 넣게 그래 검을 찔러 넣었으면 한 번 돌려줘야지 앗 얜 이렇게 죽는건가 죽었답니다 자 빨리 수면으로 헤엄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공기량 없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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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콜오브듀티 그거 블랙옵스 마지막에 이런 치킨스 있는데 이거 하는거 같다 꼭 어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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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하고 그래 아 아 아 저거 로팅해야됐나 안해도되 잠깐 저기 시리가 있다 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자폭이야? 자 아무튼 트리플킬 정말 최종보스보다 센 로딩이 느리고 있어 자 이제 나글파에 승선하면 돼 야 나 명상 못 할 수 있어 어휴 힘들었다 자 한시간정도는 명상할 수 있어 그래 인정해줄거야 자 한시간 명상을 하고 탄다 뭐야 야 야 허공 아무것도 안들고 휘두르지마 야 주인공아 주인공아 야 야 야 뭐하는거야 야 야 칼 들어 칼 빼라고 여기 이거 무역제 아니야 무형검을 쓸라그래 자 이거 굳이 잡을 필요 없을것 같다 빨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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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바니야 점프점프 아 지켜 이 소끼야 좀 아 내 쪼알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자 여기가 나글파인가 어 누구지 어 저 친구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 스 스 스 스 스바 스케치였나 이름이 아닌데 맞나 아 크레치였죠 크레치 스케치래 무슨 무슨 그림블일 그림블일거야 크레치였어 크레치 크레치였어 크레치 아니 크레치가 도와주러 왔구나 스켈리게드는 역시 크레치구나 크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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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펀 오일 오일 好像 1대1이야? 좋아 자 한번에 넘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레벨이 괜찮아도 이 아까 걔랑 또 차원이 틀릴텐데 자 일단 감 좀 보자 속공으로 간다 어디서 방어질이야 아니 너 뭐야 너 막판보스 아니었어? 왜 이렇게 딜을 잡으면 정신을 못 차리니 아 아 아 뭔데? 자 다른 세계로 이동을 시켰구나 날 아 오우 공기 오오오오오오오 무슨 짓 하는거야 이거 오우 자꾸 방어진 하지마 아다다다다다다 난 당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딨어 어딜 도망가 잠깐만 나 회복초 아니 회복이 아니라 그 무기 내구도 수리 아냐 그 5 2 1 2 21 2 3 다니? 그렇지! 샤아 좋아 눈 하나 박살내고 다니? 다니? 어어어어언 다니? 아니 정말 통수처 3? 그래 위쳐 시리즈의 다른 이름이지 통수처 항상 캐릭터 한두 명은 통수를 치는 통수처 통수가 방탄? 자발라크가 엘프 현자죠? 어떤 식으로 통수를 쳤길래 있잖아요 시리즈 스탠처럼 도와주네 뭐지? 오우 예니퍼 자 왕은 죽었다 자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시리즈 어디있어? 뭐? 너는 알고 있었는데 아플로크가 우리를 죽였다 뭐지? 그... 겨울이 오나? 겨울이 오나? 겨울이 오나? 뭐... 뭐지? 겨울이 오나?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겨울이 오나? 겨울이 오나? 다위를 오나? 다위를 오나? 아플로크가 끊기고 이것은 아직도 반복되어 자 시리즈가 어디있는지는 알게 됐고 시리즈가 어디있는지는 알게 됐고 시리즈가 어디있는지는 알게 됐고 네... 나를 찾아봐 기다려주세요 자 엘이퍼를 쫓아가자 시리즈가 어디있는지는 알게 됐고 그냥... 이케하하하 자 아잠깐 아잠깐 갈대 가더라도 명상한번쯤은 괜찮잖아? 와아!! ㅋㅋㅋㅋ 야 갈 때 가더라도 명상을 보채면 괜찮잖아? 릴리퍼 날 윌다니 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아무리 트리스랑 양다리를 걸친다고 해도 그렇지 이런 위대한 순간에 이런 중요한 위급한 순간에 좋아 엘리폰 난 널 쫓아가는데 그 꼬바 어 만족하지않고 널 이기겠어 좋아 이름이 마리야 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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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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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못이여 어이구 야야 예니퍼 어디가니 예니퍼 예니퍼 난 너처럼 드리프트 못해 말타구 너처럼 관성을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리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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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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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다려! 시바레스 타블 뭐뭐뭐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리 말해줘야지 그런것 어휴 어휴 저 명상 바쁠땐 바쁘더라도 어 명상 한번쯤은 괜찮잖아 갈때 가더라도 어휴 아우 예니퍼 사랑해 예니퍼 내가 잡을게 아 니가 잡을래? 니가 잡아 나 나가면 죽일것 같다 어휴 돌 뚝뚝 떨어지는데 잠깐만 아 이거 뭐야 근데 왜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야야야야야 갈때 가더라도 산지 하나정도면 괜찮잖아 어휴 어휴 자 과연 어떤 결말이 나올지 나도 매우 기대됩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아유 예니퍼야 어우 예니퍼야 어휴 니만 살겠다고 자꾸 뛰면 안돼 나도 나만 살려고 살겠다고 뛰어치지마 This is the first time 그리고 주민이 오없음 이렇게 택배가 되고 혼자 들어가게 되겠다 어우 아름다운 아발라크를 한시간정도 기다리게 만들겟어 가자 그래 아발라크를 한시간정도 기다리게 만들겟어 가자 이게 버그인지 몰라도 명상을 할수 없는데 덥다고 나오는데 또 차 이게 버그인거같아요 솔직히 내 생각에는 저 여긴가요 저작을 한 번 하고가죠 거기있냐 아발라크 어딨어 광대 튀어나온게 뭐 너 설마 양악할려고 오 뭐야 왜 무기를 버려 안 속아 어 어 뭐야 씨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어 신경왔어 가자 뭐 좀 얘기하고 그러한 곳이 오 네 결롬 오 오 오 아니 그래도 100살 가까이 산 사람한테 야 안돼 너 때문에 70시간 넘게 나에게 이러지마 제발 내가 너 하나 구하자고 70시간 넘게 이 삽질을 했는데 임마 플레이 타임 최소 70시간 방송시간 10일 10일 동안 이 개짓거리를 했는데 가지마 플레이야 가지마 플레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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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타임